아 망했다. 시험공부했어. 당연하지. 5초 뒤 시험 시작합니다. 갑자기 문제입니다. 책상에 놓인 보틀 보이시죠. 보틀 이름이 매직 보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. 왜 서로 상의하셔도 좋습니다. 제한 시간 3분 시작 이거 풍부하게 생겼는데 매직 보틀이잖아. 마법뼈 비둘기 하나 이게 차가운 물 넣으면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. 그럼 인정 더 차가워졌어. 선물을 넣었으니까 아니야 진짜 차갑다니까 아까 왜 훨씬 더 어 진짜네. 정답 정답. 물 넣으면 보틀이 차가워진다. 고답입니다. 어 갑자기 이거 어디서 안 돼. 이거 온도계를 봐라. 그냥 찬물은 20도 흔들고 나면 10도. 뜨거운 물을 넣으자. 정수기 따뜻한 물 40도 60도. 표면에 특수한 열풍 물실이 배치의 온도를 배부로 전달합니다. 딩동댕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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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손맛으로 써도 되겠다. 여름에는 아이스팩으로 써도 되겠는데. 흔들어 보세요. 매직 보틀. 흔들어 보세요. 매직 보틀.